1.라이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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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 브라질로 해보자 야야야야 상대 어디로 가 상대 일본 참교육 가자고 골 뒤졌어 아 이새끼를 위닝해서 안 좋네 라이센스 삐져가지고 아우씨발 진짜 자 일단 중국 쳐바를게요 자 중국 쳐바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... 여기 이렇게 있는데 호빙요도 호빙요인데 아 근데 어떻게 써야되지 아드리아누도 써야되는데 일단은 호돈신하고 아드리아누도 투톱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4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호빙요를 빼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가보겠습니다 오씨발 생긴거 봐라 오 호돈신 오우 멤버보소 오우씨 자 이게 원래 소리를 들려드려야되는데 지금 사운드가 고장나서 오늘 방송 늦게 꼈거든요 그래서 북음만 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원래 피온투야 피온투 자 일단 중국 꺼지고 이게 호돈신이거든요 이게 호돈신이거든요 아 아드리아노구나 자 이게 호나우진이요 오우야 이거 재밌다 자 중국 오우 야 이거 재밌는데 자 중국 호돈신 오씨발 야 호돈신 야 몸싸움 개쩔어 아니 시발 이대로만 다 쩔어 오우 아니 P1 아니야 P1 아니야 P2야 P2 05 05 오우 이거 P2야 P2 느낌이야 오우씨 자 이거 잡고 나이스 자 아드리아노 헤딩 오 좋아 호돈신 가자 호돈신 야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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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정키 씨발 고정키 아아 자 일단 그냥 갈게요 아 고정키 이거 씨분도 안 돼 이거 그냥 해야돼 아아 오오 씨발 오 호돈신 오 호돈신 오 호돈신 오 호돈신 오 호돈신 오오 호돈신 호돈신 오 호돈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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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뺏겼어 뺏겼어 아아 아니 근데 진짜 호돈신 느낌이 나 진짜로 호흡 자 주고 자 썰어주고 나이스 자 왔다 재투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먹혔습니다 순울룡이 먹혔습니다 자 여기서 주면서 아니 근데 체감 너무 좋은데 진짜로 와 와 존나 좋은데요 야 호돈신 존나 좋아 어 아니 근데 존나 재밌어 진짜로 야 이걸로 감스 리그 하나 키우는 것도 컨텐츠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제가 이제 내일이나 다음주쯤에 제가 이제 FM으로 한국국대화만 할 것 야 이걸로 감스 키우기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이거 자 주고 그 다음 호남우진이요 자 파페 안나가고 오 파페 안나가고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니요 슛 와 슛킹 씹어지네 자 이거 주궁 FM을 하라고? 아 근데 지금 존나 재밌어 자 이거 주궁 자 한번 더 써볼게요 아 뭐야 미친새끼야 자 헤딩 헤딩하고 그 다음에 자 앞으로 간차하면서 자 카카 앞으로 주고 라인 깨부수고 아 중국 선수한테 뺏기고 자 이거 다시 한번 헤딩하고 자 이거 앞으로 주면서 자 태클해서 오케이 다리 뿌수고 자 나오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또 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아니 근데 호돈신 호돈신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면 내가 봤을 때 진짜 제일 미싸다니까 어 아니 물론 피파이는 안 나오겠지만 와 와 야 진짜 존나 좋아 진짜로 아니 난이도도 이거 아마추어 아니거든요 이거 중국에서 딱 잡공 직선으로 달리면서 슈팅 와 아니 존나 좋네 진짜 자 부금조 바꾸겠습니다 존나 재밌어 보이죠 이거 끝나고는 레알 마드리드 호돈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달리고 시식요 이발 달리고 오 존나 빠르고 상대 바꿔서 하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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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전반전까지만 해볼게요 전반전까지만 자 사이드 주고 그렇지 자 크로스 되나 올리크로스 와 이거지 이 맛이지 이 맛 이거지 아니 이 맛 아닙니까 P2 딱 이 느낌이잖아 아 씨 야 피파2보다 훨씬 재밌다 아 시간이 너무 안가가지고 자 이거 주고 자 앞으로 앞으로 살짝 주고 아마 피파 팬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됐을 거예요 자 시수비하고 야 이대로 다시 나오면 좋겠다 솔직히 맞죠 여러분들 맞죠 시간이 안가는데 그 한번만 공격하고 바로 꺼서 레알 마드리드 해보겠습니다 예 너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 자 주고 주고 다시 QS 주고 이게 호돈신이지 이게 ZD 이게 그렇지 이거 이거 야 이게 호돈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하 쉬워졌고요 아니 이게 호돈신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나가고 그 레알 마드리드로 호돈신 다른 베컴도 같이 한번 써보면서 어 이 시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 바로 또 해야되니까 예 자 이번에는 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랑 한번 붙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컴도 한번 써봐야지 오케이 와 근데 ㅆ나 재밌네 아니 이렇게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데 아하 나 진짜 아니 근데 욕을 존나 많이 하네 진짜 욕 좀 그만해 미친생 자 또 여기 있고 자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반니를 빼 반니를 켜면 안되지 자 호돈신 자 그리고 쿠티의 그날 그렇지 쿠티의 그날에는 아무도 못 건든다 여러분들 자 디아라 빼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티 한번 써주고 자 베컴 호빅요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지단 파본 정책 어 세레오 라몬스 빼고 파본 자 우두게이트 라울 브라보 그라베센 뭐 필요없고 자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구요? 뭐 소통 안 한다고요? 난이도 올리자구요? 난이도 올리면 재미가 없어요 와 와 바셀도 존나 좋아 자 가보겠습니다 호돈신 앞으로 죽어 그렇지 자 죽어 베컴 야 베컴 크로스 보자 베컴 크로스 다르잖아 그렇지 와 씨 이마 크로스 보자 진짜 와 나 살다살다 진짜 와 아니 베컴 다시 안 나옵니까? 그렇지 뭐 호카는 원래 있고 아니 이게 지금 소리가 사운드가 오늘 고장나가지고 하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로 예 갔나바로 자 쿠티에 그날 크로치패스 지리고 사이드 열고 라울 야 라울 들어가 여기 사이드쪽에서 크로스 올리면 돼 올려 호돈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피파3 나오면 몇억 예상하냐 여러분들 150억 나 150억 여러분들은요? 나 150억 진짜로 150억 예상합니다 진심으로 예 자 주고 달리고 나 진짜 150억 예상한다 진심으로 그렇지 와 몸싸움이 존나 좋다니까 이대로만 나오면 와 이거 진짜 초대박일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뚱뚱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문제 같은데 그럼 뚱뚱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피파 18 뒤져보니까 아니 호나우진유도 몸집 존나 좋아 자 주고 자 그 다음 주고 이게 피파 18에 나오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열어주고 와 패스 봐 패스 봐 아니 호도시 패스 봤어요? 저는 오른쪽으로 줬는데 와 패스 봐봐 와 미친놈이네 진짜로 아니 이거 베컴 프리킥 못었나 프리킥 이거 존나 멋있데 베컴 프리킥 못었나 프리킥 존나 멋있데 이거 크로스 와 크로스를 꺾어차 무조건 꺾어차 이거 봐봐 꺾어차 베컴 크로스 달라 다른 선수랑 달라 무조건 꺾어차 이거 완전히 다른 놈이야 미쳤어 진짜 에메르손 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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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파 4 그냥 여기서 좀 바꿔가지고 나오면 안되나? 자 이거 주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주고 자 리턴 주고 자 앞으로 다시 주고 다시 리턴 주고 자 그 다음에 QS 다시 주고 호돈신 주고 자 데이비드 베컴 잡으면서 크로스 툭 올리고 슛! 아이씨 자자자자자자 와 개미쳤네 미친 미친새끼 진짜로 자 궁금함이 좀 풀리셨으니까 다른 선수 또 써볼까요? 호돈신은 한번 제가 써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진짜 궁금하신 분들 계시기에 봐봐 이거 먹혔네요 네 봐봐 아마추아 아니라니까 아 중거리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중거리 자 자 중거리 한번 써보고 아우 씨X 야야야야 자 주고 어우 씨 오야야야 오 빠르다 오우 야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그렇지 다 주고 야 왜 이렇게 잘해 어? 야 왜 이렇게 잘해 임마 자 주고 나이스 자 달리고 전 사이드 열고 그렇지 사이드 한번 열어주고 자 중거리 한번 써보자 자 숱 아 이거 아니잖아 다시한번 숱 다시한번 숱 와아아아아아아 호돈신 너무 좋습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와 호돈신 개삭입니다 여러분들 호돈신 십삭이예요 여러분들 뭐 기다리는거 보세요 숱 ta니까 하다가 기다렸다가 바로 차버리잖아 와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중거리 때려볼게요 때려볼게요 개구려 보인다고 뭔 소리야 예예 아니 존나 좋잖아요 여러분들 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피트로 다시 돌아간다면 시청자 맨날 하루에 2만명씩 찍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인정? 맞죠 여러분들 아 제발 다시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죽겠다 그래서 슈사이드 열고 아니 이걸 먼저니 아.. 미친새끼 아니야 아 나 초딩정 이새끼 아니 근데 내가.. 나는 진짜 진심으로 피파4 나오고 P2가 다시 나와 그럼 나는 P2 한다 나는 나는 P2 해 왜냐면 피파4가 나오면 잘 안될 확률이 있어 X나 잘 만드지 않는 이상 어.. 진짜 또 잘 안될 수 있.. 오오오오오!!! 어? 뭐야 x3 어이 뭐야 x2 오 아니 백험도 이렇게 찰 수 있단 말이야 아니 프리킹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프리킹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호돈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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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성기 때 처럼 다 아직 실패 자 실패하구요 자 이거하고 다른 팀 한번만 더 해보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백헌 프리킹 안 되나? 아야야야 반칙좀 해봐 아씨 야 반칙좀 해봐 아 반칙 두렵게 안하네 진짜로 야 이렇게 좀 다리좀 부숴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니까 자 이번엔 이어서 여러분들 아까 프랑스 알았어요 이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악리를 써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프랑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대는 자 인터넷전의 아르헨티라 와우씨 무슨 마케렐레 있냐 오케이 출발 야 그럼 빠르게 가자 빠르게 앙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앙리 앙리 제트리 개우지죠 오 말루다 오 그 체감 똑같다 이거 이거 묵직한 체감 이거지 이거 주고 오 마케렐레 오 마케렐레 자 앙리 잡고 아說 아쉽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앙리 트레이스에게 투토 자 자 자 자 아니 근데 이거 메뉴까지 하면 재미없어 질거 같은데 자 자 자 아니 근데 ב랑 똑같네 산혈 체감 보소 그렇지 주고 자 리턴 자 그 다음에 QS 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고 자 그 다음에 악리 주고 킹악리 아씨 킹악리 그 세레머니 전용 세레머니 봐야 되는데 자 주고 중거리 슛 좀 써보겠습니다 이거지 이거 로켓트 이 포트리스 게임 아니 물론 개중거리 슛은 아닌데 야 이거 아니야 테크슈 아니 이 맛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아니 이거 ZD 해가지고 물론 실패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ZD 해가지고 홀로 이 맛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물론 잘못했어 지금 지금 잘못했어 지금 완벽히 잘못했어 이 엔진에 ZD 있어요 뭔 소리야 왼발 ZD가 없는 거지 자 주고 악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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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못 봤는데 피에이라 이따 문집 봐봐 와 몽집 존나 커 봐봐 비에이라 몽집 오 근데 이 안 뺏겨 누구냐 헤르난도 크리스폰가 오 안 뺏겨 안 뺏겨 봐봐 자 주고 자 악리 오른쪽 열고 자 리벨이 존나 빠르죠 오 존나 빠르고 자 땅폼클로스 와 아니 이게 안 들어가냐 아씨 이거 아마 이거 아마 0708이 아니라 0607일 거야 자 0607 자 주고 자 그 다음에 주고 자 그 다음에 열고 와 존나 사내네 오 나이스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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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수비 오오 야 봐봐 이런 얼리 크루스가 돼야 돼요 상대방 잘했죠 환비타인데 이런 얼리 크루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보고 들어가잖아 라인 깨면서 이기 때문에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 존나 좋네 자 달리고 달리고 존나 달리고 아아 자 주고 자 그 다음에 중앙 다시 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열고 아아 나 상대방 진짜 아네 아 나 아니 나 P2때 크루이 못했나 내가 자 주고 슛 그렇지 아 이거 안 들어갔네 아씨 아니 이런 맛이 있어야지 빠르게 빠르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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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합이 있잖아 직합이 이거 이거 여기서 가운드 붙어가지고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직합이 아시죠 이거 안 들어갔지만 이거 사이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다른 엔진 아니고 이거 맞다니까 이거 해서 피팟 08로 바뀌었다니까 이거 자 이거 주고 자 사이드 빼고 그렇지 자 달리고 자 이제 올크 살짝 올리고 헤딩 이거지 아니 왜 안 들어가 야 새끼야 야 프랑스 골 결정력 존나 썩었어요 여러분들 하나가 안 들어가고 있니 하나가 안 들어가요 지금 자 주고 자 그 다음 주고 자 주고 자 그 다음에 주고 아니 앙리 골 한번 넣어볼라 했더만 어 됐다 앙리 됐다 앙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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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앙리 아씨 야 앙리 골 한번만 넣고 끝내자 제발 돌아서면서 깔끔하게 아우 앙리 시발 앙리 진짜 아우 아니 이렇게 골 안 들어가네 아 아니 아니 앙리로 골 한번 좀 넣어볼래 여쭤봐 오케이 자 앙리 자 주고 좋았어 자 주고 열고 그렇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달려보고 달리고 자 올려 앙리 앙리 들어가 새끼야 좀 들어가 시 자 열고 중거리 슈만 어 앙리 진짜 앙리 무도시즌이라 못한다고요 아니 앙리로 골 한 골만 겨 av 끝내자 좀 제발 야 그리고 환경이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방송하고 있나 하여튼 내일 여러분 대통령 배 나가는 대회 방송 납방송에 키겠습니다. 자 저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. 자 주고 자 주고 올려 앙리 어우 헤딩 역시 그렇게 못하네. 슛 비이라 그렇지. 아 아 자 앙리로 골 한번 넘어가 싶네. 아 아니 앙리로 골 한구만.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주고 자 다시 하 하 아내 이 미친 새끼야 자 자 이제 메뉴 잠깐 쓰고 이제 바로 끌게요. 이제 안할게요. 예 오케이 조졌다. 자 그리고 여기에 나이지리아 오케이 좋았어. 오케이 루니 4 스콜스. 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 센트럴파크 아닙니까 센트럴파크. 오 온네 굴라르 쏠차르다. 오 쏠차르 써야되는데. 자 루니 뺄까요? 사아 뺄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아니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. 다음에 아직 너무 많이 하면 안되는데 여기까지만 써볼게요. 루니 빼라구요? 아니 사아 존나 좋아. 아니 그럼 좀 쓰다가 교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뭘 어우야. 어? 뭘 너무 못해 이 새끼야. 이정도면 잘하는거지. 어 우즈리님 어우 100개 고맙습니다. 우즐 아니지. 우즐 아니지. 우즐 아니지. 호날두. 호날두 오 이때 디케이삭이야 진짜. 에인세 주고. 그 다음에 다시 주고. 다시 리턴. 다시 주고. 센트럴파크. 지성이 형님. 제트님. 오 지성 형님 선발 출전. 현녀 때 보는거 같네. 오. 중거리 각을 모른다고요? 중거리 각 알아요. 이거 이거 그거잖아. 쓰루 주면서 바로 슈팅. 그래. 오데민기 주고. 자 루이사아. 루이사아 존나 좋아. 아니 악리보다 더 좋아 루이사아가. 주고. 자 스콜스. 맞다. 스콜스. 중거리 왔다. 뒤졌다 이제. 조져버려. 아니 아닌데. 아니 왜그러지. 발톱 다쳤나. 내성발톱인가. 아니 시발. 스콜스하면 저런 느낌이 아닌데. 왜 갑자기 2총연수. 아니 그니까 이게 이상하네. 자 주고. 자 사이드 빼고. 그렇지. 자 달려보고. 라이언킥스. 올려주면서. 루이사아. 스콜스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와 미쳤습니다. 핀투부금 아니에요. 핀투부금 아니에요. 핀투부금 아니에요. 자 일단은. 써보겠습니다. 이제 이거하고 바로. 그만합시다. 자 룬이 좋으니까 사나 빼고. 문래 곰나르 쏠사르. 그리고 스콜스 빼고. 스미스. 원래 여기다 썼죠. 네 여기 한 번 써보겠습니다. 쇼차르도 이제. 그. 나온다고 하니까. 자 주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주고 자 이거 주고 자 달리고 자 루이사 QS 주고 자 달리면서 자 호날두 잡고 자 다시 하고 아니 이렇게 A테클이 잘 돼야 돼 원래 이게 이게 핍파지 이게 핍파지 그리고 루니 8번 시절이 잘했어 루니는 인정하세요? 루니는 8번 시절이 잘했어 10번 달고 이 새끼 거만해져가지고 루니는 8번 시절이 잘했어요 자 주고 자 달리고 자 달리고 자 올리고 동안의 암살자 역시 동안의 암살자 역시 체감 좋아 버린다 숄자르 나오면 내가 봤을 때 최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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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억 20m 가겠네 와아 이게 꺾는거 보세요 딱 수비 제치면서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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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만합시다 뭐라고 연습모드가서 백헌 프리킥 보자고 어떻게 보냐 연습모드 자 어 프랙티스 타입 프리말고 프리킥 그렇지 프리킥하고 아니 와 씨발 내가 찾는거 봤냐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바꾸는거 있었는데 야 잠깐만 3번 누르라고요 야 각봐봐 와 2 3번 아 종류 3 4번 안하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안되네요 와 미친 이거 프리킥 차는거 봐라 와 이거 제대로 차고 싶은데 나갔다 다시 들어가라고 자 다시 자 다시 하겠습니다 램파드 프리킥 모션도 보자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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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램파드 뭐 볼거있나 그 점프하면서 가는건데 자 출발 스타트 됐다 튀졌다 이거다 아 이거 아닌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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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제트디 자 다시 이거 아니고 다 다시 아니 아니 이거 아닌데 아 미치겠네 이거 잠시만요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아 이거 미치겠네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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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렇게 차면 되는데 아니 아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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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이 CD 해가지고 아 이거 아니 잠시만요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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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아 살짝 살짝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살짝 살짝 이게 아닌데 시발 진짜 살짝 아 아 잠시만요 시프트하고 살짝 아 될 듯 말 듯 디톡이라고요 아 될 듯 말 듯 한데 잠시만요 디톡 디톡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디톡 그렇지 이거지 이거야 디톡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칼로스 UFO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야 오졌다 디톡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미쳤습니다 자 자 슛 아 아 미쳤습니다 아웃프런트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자 자 아 QD 찾아고 자 자 자 자 자 자 그러면 이렇게 꺾은 다음에 와 아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와 미쳤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반대로 해서 해보라고요 자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이거네 이거 와 아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완전히 알았어 10불디라고 자 차입니다 아 아 이거 아니 아 아 아 자 슛 아 아 CD라고 CD 자 CD 아니 CD는 얘 나오는 거라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그래 이거라니까 이거 나와서 자는 거라니까 그래 근데 잠깐만 이거 프레티스 모드를 이거 좀 가까운 데로 가자 이거 가까운 데로 못 가나 이거 좀 가까운 데로 못 가냐 이거 좀 가까운 데로 못 가요 그만 할까요 네 그만 하겠습니다 예 아 아 3 2 1 3 2 2 1 2 한글자막 by 한효정